지금 이 길을 걷는데 파라다이스에 와 있는 딱 그 기분입니다 이런 마을은 처음 봐요 여기서 보니까 기우가 끝내진다 또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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